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네요 어 금일에 사냥이 있지 1일차 한대요 이제 어 12만 7788마리를 잡았고 약 거의 20시간 정도 그건데 19시간인가 19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사냥한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몬스터 잡은 숫자가 이렇게 되고요 매소는 17억정도 보였습니다 17억 8천 어 확실히 키트템이 많네 물약도 2천개씩 하고 아 심볼업 하고 있습니다 심볼이 현재 2레벨 어 내일 또 3레벨이 키트템이 되면서 130까지는 올라가겠네요 몬스터 잡은 숫자 매소 젬스톤 아 젬스톤 47개 확실히 야액이 낮아서 그런지 뭔가 체감이 잘 안 느껴지네 어 윌은 지금 매입붙는 숫이고요 아 그럼 일단 이것으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게 있나 일단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